이렇게 되면 우리 놀토 멤버 두 분 그리고 동갑 멤버 두 분이 남았습니다. 근데 진짜 양보가 없다. 아예 안 맞으더라고. 아예 안 맞으더라고. 다음 동작면 공개합니다. 포스! 파이팅! 갤러퍼 안에서, 갤러퍼 안에서. 친구! 유지태 이영애 씨, 친구! 레디, 롤! 액션! 라면 먹고 갈래요? 라면 먹고 갈래요? 네, 네. 실패! 자, 이쪽 결입니다. 이쪽 결인데, 다르게 좀 바꿔보세요. 라면 말고, 라면 말고. 건라면, 건면, 건면, 건면. 동현, 동현! 라면 말고, 동현! 쫄깃 먹고 갈래. 라면, 라면! 3, 2, 1. 라면 말고 뭐 있어? 나 좀 아니잖아, 그럼 정답 알지? 3, 아이스팅! 실패! 아니, 뭐?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진구 씨가 얘기한 대로 알고 있는데 이 진구 씨가 얘기한 거는 뭔가 다른 데서 표현한 대사고. 진짜? 영화 내에서는 좀 더 담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백하게? 아, 그걸 줄이면 되네. 라면 먹고 가면은 좀 아쉽잖아요. 갈래가 아닙니다. 진구! 진구! 라면 먹을래요?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라면 먹을래요?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라면 먹을래요? 라면 먹을래요? 정답!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 라면 먹을래요? 정답입니다. 라면 먹을래요? 정답! 이형애님이... 라면 먹으래요? 라면 먹을래요? 라면 먹을래요? 이런 느낌. 친구! 아, 드디어 먹게 되네요. 와, 라면 먹을래요?